자 본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을 하기는 잘 했어요. 근데 뭔가 선택은 잘못됐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개묘년이 들어오면서 신술을 딱 보자면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된다 소리가 나요. 3월이 되면서 들어오는 그 기인줄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기인줄이 조상에서 이렇게 가져다 준다. 기인이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문서적인 게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반기를 갖다가 조금은 내가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이번 연도가 작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엄마한테는 운기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맞다 맞다 해가지고 했는데 엄마한테 갔다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뭔가 엄마는 닦아주고 빛을 내줘야 되는데 갔다가 흙을 갔다 바르고 안 돼. 오히려 내가 내 돈을 숨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이번 연도 이제 다 갔어요. 다 가고 났으니 세로에 들어오는 내 한 해를 갔다가 움직임을 그렇게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운서가 5월이면 들어온다. 3월이면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조상에서 본인이 운기가 좋다 보니까 그 운을 조상에서 갖다 주는 건지 그 조상이 사람으로 연결을 시킬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회를 잘 잡아라. 그래야 본인이 깨지는 운기가 한 해에 한 달 남짓 있고 그 외에는 내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조상을 조금 대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뭔가 계약 건수들은 잊을 만하면 한두 건씩 들어올 것 같아. 개업하자마자 뭔가 망하는 그런 그게 들어오거든. 일은 어쨌든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엎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잖아. 정리를 할까 막까 고민인 거야.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이쯤에서 그냥. 도망하기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아까봐라. 아쉬워라. 이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1년만 하고 이제 다 돼가잖아. 내년 6월? 그 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년만 하고 고마 지금 접어라. 소리가 나요. 접으세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뭘. 고마 집에서 놀다가 내가 대충 대충 뭔가 이거 하면 될 상 싶어갖고 어디 물어보이. 해도 된다. 이까니까 한 것 같은데 내한테 만약에 점을 보러 왔으면 부동산 못하게 말렸을 거야. 엄마하고는 안 맞아요. 엄마가 남들한테 호응을 막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애교 부리고 이런 알랑방고 끼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거든. 곧이 곧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엄마 피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뭘 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은 내가 잠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는 돈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1년만 내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험불 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날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게는 만약에 내 돈을 지켜야 돼요. 나가려면 가게가 잘 나가려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놔야지 엄마. 그래갖고 하루라도 빨리 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궁금한 거. 그러면 그걸 만약에 접으면 제가 저한테 맞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생각이 이것저것 하지만 말도 아닌 것만 자꾸 생각하거든 엄마도 틀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 정신세계를 깨고 와야 돼. 그냥 딱 내가 정해져 있는 직업군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로 가야 돼요. 특이한 케이스로 가야 되고 저지래하지 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저지래하지 마라 한다. 알겠지? 보험은 맞을까요? 보험도 안 맞을까요? 내가 아까 뭐랬는데 어디 가서 비비고 그런 거 몬한단째 그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해갖고 괜히 되니 안 되니 마음고생하지 말고 고마 집에 놀고 내 남편 밥이나 잘해주고 현모양천아 잘해라 소리가 난다. 솔직하게. 그 있는 돈이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궁디 밑에 있는 돈을 못 까먹어서 지금 안달이거든. 엄마. 그러니까 있는 돈이나 좀 내 재물이나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갈 이렇게 돈도 좀 있으면 무료점사가 아니라 돈 주고 이렇게 전보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엄마도 많이 빌고 살아야 된대. 조상이 뭔가 도와주고 말고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가게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엄마 옆으로. 있는데 다른 부동산 들어갈 거 희어감아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조상이다. 그러니까 많이 빌어라. 빌어야 된다. 알겠지? 이번 연도에 조상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해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우를 조금 해주고 빌어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그 긴 줄은 조상이 물어다 준단다.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갈 거 내 집으로 들어오게 일거리 많아지게 돈 잘 벌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인연을 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마음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들 내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아살나게 하고 아닐 것 같으면 딱 떼치우고 알랑방구를 낄려면 낄 수 있습니다. 엄마도 속내에 엄마 속 깊은 데에 알랑방구가 있다 한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아살나게 하세요. 보수적이게 가시면 안 돼요. 본인은 아시겠죠? 이항제사 시작한 거 망하면 되나? 그죠? 그러니 엄마가 아살나게 가라.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쌍 얘기해 줬지?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 совет tem